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이제 그만 사야지 그만 사야지 하면서도 또 샀어요.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려 합니다. 그만 사야지 하는데도 계속 더 사서. 요번엔 또 뭐 샀을까요? 그냥 뭐 하나 있으면 뭐 하나 더 갖고 싶고 자꾸 그래가지고요. 죄송합니다. 이것도 병이네요.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열 세개. 제가 열 세개 샀나봐요. 이유는 뭘까요? 항상 주문하고 또 까먹는게 재미있지만 이게 뭘까요? 긴거. 잠시만. 와우. 이거 21년도 한 5월인가 6월에 샀다가 사무실에서 다 죽을까봐 한 개만 갖고 내려왔는데 그거네요. 황금죽. 세척 황금죽. 얘가 어떻게 자랐는지 하나만 갖고 내려온 것이 어떻게 자랐는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거예요. 저거는 한쪽만, 세척 중에 하나만 키운 황금죽입니다. 다시 제자리로 가서 언박싱 할께요. 이 기다란 건 뭘까요? 되다봐야죠. 갖고 싶었던 안시리움이네요. 오랜만에.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어요. 안시리움. 이번엔 이거 열어볼까요? 이거 뭘까요? 인도 고무나무 같이 생긴 멜라니 고무나무네요.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걸 풀어볼까요? 얘를 풀어볼까? 얘를. 아 이건 대추방울토마토 먹고 씨를 뿌려서 싹이 어린 떡잎만 나오고 제가 관리소울로 너무 길이가 길어져가지고 웃자라버렸는데 또 하나 샀어요. 근데 얘가 하나는 노랑이고 하나는 빨강 대추방울토마토인데 모르겠네요. 또 위에가 밀봉이 안된 얘는 또 뭘까요? 얘가 뭘까요? 얘는 그냥 방울토마토 얘는 좀 저렴해요. 대추방울토마토는 좀 비싸더라고요. 근데 대추방울토마토를 먹으면서 심었어요. 그래서 어린 싹이 났는데 그 싹을 옮겨 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. 할 수 없이 또 샀어요. 그러면 또 얘는 뭘까요? 굉장히 가볍네. 뜯어봐야죠. 얘는 오래전에 굉장히 비쌌던 요만한게 옛날에는 28,000원이었어요. 2008년도 당시에는 떡갈고무나무입니다. 지금은 얘가 2,800원이에요. 2만 8,000원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만한게 큰거는 다 비쌌고요. 그 당시는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오면 되게 비싸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싸져요. 왜냐면 농부들이 다 개량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. 대단하신 분이에요. 우리나라 원예 농업 하시는 분들 또 열어봐야죠. 얘가 뭘까요? 얘는 한번도 안 키워본 워터코인이네요. 불의옥잼은 많이 키웠거든요. 물 배추도 많이 키우고 근데 갑자기 이름 또 까먹었네. 얘는 처음이에요. 그 다음에는 두개를 동시에 풀어볼까요? 얘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로즈마리아고 몬스테라 오블리쿠아 아 오블리 이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. 그거입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쪽 두개 그리고 제가 비료를 주려고 샀습니다. 하나는 지금 더 저렴해졌어요. 이거 호야 2200원입니다. 얘는 워터코인 워터코인은 제가 두개 주문했나봐요. 그리고 나머지 두개 얘들은 또 뭘까요? 홍콩여자는 이미 두개나 갖고 있는데 무늬홍콩여자를 샀어요. 그리고 로즈마리 전에 키웠는데 얼려죽거나 건조해서 말려죽거나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키우는데 집과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악조건이랑 북향이라서 거의 모자랄 것 같아요. 근데 한번 키워보려고요. 그래서 샀습니다. 오늘의 언박싱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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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